다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된 논평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역할은 싸움꾼이 아니라 검찰개혁입니다. 추미애 장관 언행에 대한 뉴스가 벌써 몇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당 소속 의원들도 검찰개혁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도 장관의 분별없는 언행에 지쳤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무엇 때문에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험한 말만 내뱉는 가운데 검찰개혁은 대체 얼마나 진행되었습니까? 국민이 궁금한 것은 추미애 장관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가 아니라 검찰개혁의 진행 수준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을 책임지리라 기대했던 이들도 이젠 추하다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쟁을 하고 싶은 것인지 검찰개혁을 하고 싶은 것인지 태도를 분명히 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